우리의 힘이 느껴지긴 해 암으로 뜯어버리네 그냥 일단 적당히 때리고 와 길 막는 것들만 치워 막는 것들만 치워 막는 것들만 길 막는 것들 다 때리면 도망가니까 알아서 지들이 나방 건드리셨네 아 나 걔 느려짐 나방을 건드리셨네 이 길을 물어버렸어 여기는 뭐 철이 없네 여기서 3까지 가는게 목적 어 갔다 여기 아 여기 여기가 예전에 수도 건설했던 데인데 잠깐만 내려봐요 내가 저번 방종 때 저희 집 안에 수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수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동굴로 이어버렸다 얘 수도를 우와 야 야 한번 티라노 내 티라노 대고 내려와봐 여기 우지는데 얘네들 뭐야 이거 당나라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쵸 뭐야 PK야 갑자기 비카님 오셨습니다 뭐 탕후인가 이거 전방에 랩터 전방에 랩터 전방에 랩터 전방에 랩터 전방에 랩터 아 얘 랩터야? 아아 아 여기 혁곡이 이렇게 안 들었구나 우와 꽤 넓은데요 그니까 그 당나라는 뭐야 간부로 칼을 두지 마세요 수도만 터져요 찰싹 나 진짜 궁금했거든 얘네들 이 수도를 도대체 어디에 이율려고 했을까 엄청 긴데? 그니까 이거 쉬웠는데 여기다 집 지으면 다 답이 없는데? 그냥 여기다 딱 집을 짓지 얘네들은 무슨 수도를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당나라가 지금 당나라건가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와 안에 수도 이운 것 봐 금년 바로 앞에 물이 펜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르진이다 어 여기 아르진이 나오네? 잡을까 아니겠지? 왜 귀한 애야 새? 일단 일단 새가 있으면 좋죠? 이동수단으로 템이 얼마나 걸려? 아마 오래 걸려? 오래 걸려? 한 2-30 잡을 수 있으면 잡자 테이밍에 가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죽겠는데 근데? 지금 되기 전에? 랩트랑 싸우는 거 야 그 기절 기절 화살로 쏴 기절 화살로 마비 화살로 도망간다 랩트랑 싸우던 애들이랑 랩트랑 싸우던 애들이랑 치가 별로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머리에 꽂힌 것 봐 어? 어? 아 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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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피카님 저희 공룡 다 끌고 와 이쪽으로 어어어어 공룡 다 끌고 와 공룡 다 끌고 오고 여기다가 안에 있는 고기도 좀 넣으세요 아 고기 넣었네 물은 일단 저기 그리고 여기 여기 좀 공룡도 다 끌고 오고 이 수도가 어떻게 이어지냐 나 보고 올게 나는 알겠습니다 이게 야 수도가 애졌다 야 방향이 두 방향형으로 나오는데 또 간다 수도가 와 야 이거 수도 미쳤는데 이거 좀 뭔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 이거 수도를 아 어 여긴데 아 이거 지운 사람이 목말라가지고 이렇게 했나보다 여기 물 마시는 데 있거든 목마른 사람들은 여기서 좀 채워 수통 오케이 문자 조금 문자 조금 있는데요 네 티아노들이 둥치가 크다보니까 네 수류를 다 마작을 내고 있는데요 이거 어? 이 티아노들이 크다보니까 오는 길에 그냥 티아노들이 다 발푸셔버렸는데 지금 이 우리 연결한 이 수도를? 예 아 야 그냥 밖에다 대 그냥 밖에다 대 한 대만 끌고 한 대만 끌고 한 대만 근데 초반에만 그렇지 지금 안 깨지고 있긴 한데 그냥 와 아니 어차피 그게 그 들통이 날 거 아니여 누가 깼다는 게 내 이미 늦었어요 그냥 다 와 우리 부족 이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없을 거 같다 우리 이제 텐트 치고 유목민족 해야 될 거 같애요 야 애졌다 애졌다 당나납니까? 저기 뭐야 삐딱님 네 잠깐 수도 쪽으로 와보세요 비카님 이거 부탁해 그 테이밍 좀 알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여기가 어느 부족이지? 지금 우리 집 앞인 거 같기도 한데 주인이 안 뜨네 수도가 쭉 따라가면 돼 지금 이거 비카님 오면 어느 위치인지 알 거 같은데 아 저 GPS 있어요 잡혀 볼 수 있어요 아 여기 당나라예요? 우리 집 앞이야? 응 터졌어 오늘 그냥 맞자 한번 뜰까? 저기다 저기다 아니 야 잠깐만 다 뜰까? 어 잠깐만 야 야 근데 얘네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골렘 말고는 없어 그 골렘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저 골렘 못 주게 대포만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 마모님? 네네네네 이게 당나라 아닌 거 같은데 아 당나라 아닌가요? 한번 여기 삐딱 개만 봐줘야 될 거 같은데 위치를 집에 골렘이 있나? 우리 지도를 봐봐 지도를 지금 여기가 지표가 어디냐면 60.9에서 44.7이 어 60.9 정도에서 44.7 오케이 우리 집은 70-70이에요 그럼 여기 완전 새로운 부족이라는 건데 완전 새로운 부족 거를 우리가 부숬지 괜찮아 별거 아니냐기 듣는 날 때문에 괜찮아 얘는 터렛이 없을 거 같은데 아니 터렛은 안쪽에 배쳐져 문 뒤쪽에 그니까 밖에 쪽에 가는 터렛은 없는 거 같은데 밖을 공격하는 터렛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요새는 잘 들어가야 되더라고 잠깐만 얘도 약간 얘도 테이밍 된 건데? 아 이거 테이밍 됐네 이거 잠깐만 테이밍 여기 됐고 나와 있다는 거는 최근에 테이밍이 있다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문 열리는 거 아니여? 치켜야 되려면 아닌가 우리?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총 하나밖에 없어 지금? 네 어 저 앞에 시체 있다 어디? 바로 앞에 저 입구에 시체가 저 얼마 안 된다는 건데 잠깐만 그러네 잠깐 갔다 올게 정차해줘 출동 어 미친놈 어 미친놈 여기 온 사람 아니여? 여기 온 사람 아니여? 레벨이 15 레벨 15면 그냥 허접인데 어 기절 돼 있어 근데 그럼 여기서 접종했다라는 건데 이거 레벨 15 장비가 아니였어 마우치아살로 있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부족원 같은 얘기 그럼 여기 부족원인데 부족원일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그냥 잠든 거야 저리니까 왜? 몰라요 앉아다 믿은 거지 어 뭐 갑자기 그거 아니여? 끊어진 거 아니여? 일어나는 거 아니여? 그러면 시체를 끌고 오시죠 아니야 야 이거 분명히 이거 룬형 있었으면 어? 이 집 털 수 있겠는데 하고 여기 톡톡 튀어서 갔다 이거 어 이 정도면 아 근데 일로 못 들어가요 우리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 이거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 나오시.. 아 나오.. 템을 근데 못 나올 거 같아 왠지 느낌이 삐따님 올라와봐 올라와봐 여기여기여기 오른쪽이 오른쪽이 여기 이거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드론은 가능한데 못 나와요 아 근데 터널에서 반겨주지 않을까 어 들어가자마자 총알이 날라오지 않을까 아.. 총알 바지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예상해봅니다 비카님 예 흠 아니에요 어.. 아버님 네네 이쪽 밑으로 돌아보실래요?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오케이 저기 골렘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뭐야 야 이거 우리집 앞에 우리집 아파 아냐 그러면? 아니아니아니 우리집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자표가 아니라 자표가 달라 아 그래? 나 자표가 달라 아 미친 얘네들도 골렘이 있어? 얘네들도 골렘이 있어? 개야들 골렘.. 골렘이 있다던거니? 대푸도 있다던거 아닌가? 미안해 이미 한번 들어가서 다 털었어 그치 무슨 형 불화를 치는거야 지금 골렘이 저거 기어다니는데 아니야 여기 당나라가 아니래 아 여긴 무슨 스포츠카가 동네 무슨 뭐 그냥 택시인데 이거 다 있는데 근데 저희 못나가요 아 마법님 아 나한테 아가씨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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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충분히 나가 이거는 충분히 나가 못나가는 공간 아니었어 됐어 갑시다 우리 가자 가자 저거 집안은 다 뿌수고 늑돌이랑 같이 죽었어 늑돌이가 뭐여 아아아아아아 아 테이밍하는 공룡 이름이었나 보네 아 아 이 저번에 하도 많이 털고 다녀서 어딜 털었지 어딜 안 털었지 몰라 귀신같이 터졌네 거기 집안은 다 뿌수고 늑돌이랑 같이 죽었어 그러면 뭐야 털긴 털었는데 그대로 있다 이거지 침대까지 다 뿌셨어요? 침대는 뿌수면 상관이 없는게 Earth painters 저거 원래 필요 Incorpor Timothy 털어냈 아까 그것들털나 아 근데 복부 한 거 같아 내가 털 땐 볼 수 뭐야 물 수로 없었다고 아아 그럼 아주 옛날에 털었었네 아주 옛날에 터대네 완전 초반에 터대네 많이 복구했다 그러면 얘네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또 점검 들어가줘야되는 부분이네 나중에 한번 또 점검 들어와줘야지 근데 글랜TV면 어떻게 했지? 이게 뭐야? 몰라요 이게 사물 공격 못할게 수로 터질거 같아 개인적으로 다음 집은 그냥 이런데다 지었으면 좋겠어 이런데다 지은 다음에 앞뒤 문을 개 사중문으로 만드는거야 그냥 집 개 작게 짓는거지 가로로만 좀 길게 하고 들어오는 정문만 정문 뒷문 개 작은데 가가지고 좁은 협곡 이런데 가가지고 그 안에 문 사중문 만드는거야 앞뒤로 근데 이 아르제 서비스 안장이 없을텐데 우리? 그거 없어요 택고 가야돼 지금 아 진짜? 골렘 만나면 싸운다면 우리 그냥 택고라 박는거 아닌가? 골렘 만나면 거의 재앙이죠 그래서 옮길 그대로 돌아가야되지 한명은 얘 될거야 근처에 있는 애들 다 제거시켜 조심히 제거하세요 꺼져 임마 개설아 맞으면 템이 레벨이 낮아가지고 지금 싸우는거야? 지금 나랑? 아니요 저 그냥 분명함을 실제로 패고있는데 잠깐만 수도가 또 쳤 안돼 안돼 내 모닥불 어 미치 야 우리 우리 왕왕 이이가 부숨 괜찮아요 어차피 늦었어요 우리 다 민미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우리 걸 부숴어 우리 우리 모닥불 부숴어 우리 모닥불 부숴어 우리 모닥불 역시 혈기왕성해 그럴 수 있어 어 미안합니다 나 근데 나 고기 많어 나 고기 많어 내가 여기다 넣어놓게 나 고기 많어 테이밍라는 틈을 따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다녀와 생존게임 가다가 화장실 가면 개행복합니다 흐흐흫 생존게임은 뭔가 제때 화장실을 못가요 하다가 참아야돼 참다가 가 참다가 화장실 가다가 딱 한번 이제 화장실 딱 나온 다음에 그 기분 개좋습니다 헉 헉 뭐 부수는 소리가 난다? 음 티비 소리입니다 아 티비 예 아닙니다 제가 부수는거 아닙니다 비카니 아닙니다 공부 안한다고 지금 어머니께서 아니죠? 아니에요 예예예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평화롭습니다 어떻게 대학 입학하시는 부분인가요? 지금? 아마 네 아마 살 것 같습니다 수시 합격했나요? 네 수시로 갈 것 같습니다 9월달인데 수시야? 수시 끝난거 아닌가요? 시기차 시기차요 아 이제 시작하나요? 수시 2차인가 1차인가 잘 기억이 안난다 이제 정확히 추석 끝나고 이제 시작이죠 응응 응 그래 좋은대로 가야지 저 저 집에 갔다올게요 왜? 왜요? 한장 만들어 올게 아 불안에서? 어허허헣 어 갔다와 아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 오케이 오셨습니다 오우 한장 바로 설치 부탁드립니다 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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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보가 밟히네 자꾸보가 밟히네 하하 자꾸보가 밟히네 하하 정말 이렇게 귀여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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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아 잠깐만 렉 렉 렉 싱싱이니 직접 싱싱이니 직접 싱싱이니 직접 타시죠 어 타려구요 싱싱이 타고 집 가세요 네 제.. 제가 도요 이거 공룡 끌고 집으로 갈게요 철보이가 맞추고 자 공룡 타세요 공룡 타세요 하할로인 제가 해놓을게요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돌아가는 시간이다 제발 오늘 저 저희 무사기한 바란다 진짜 눈이 약간 높으로 뜨.. 아 저 마모님 약간 위로 뜨세요 위로 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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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보다 좀 높게 오케이 오오오오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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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이거 왜 이게 왜 안장있냐 이게 뭐냐 왜왜왜왜왜 얘 왜 안장있냐 어 누구꺼야 랩터 아니야 그 뭐냐 돌키는 공룡 콩콩이 콩콩이 누구꺼요 이름이 안떠요 아무래도 저 하필 애들꺼 아닌가 저 끝에 있는거 망원거 아닌가 끝까지 그런거 같은데 아주 여기까지 그냥 기대 땅이여 정체형인가 자 우리 승리 기원 기념 제물 바칩시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기원.. 저기 기원 제물 야 죽여 야 죽여 아멘씨 차 차는 가자 승리 열심히 함께 하시길 어 가자 가자 삼조고가 함께한다 삼조고가 갑시다 잠깐 안장만 먹고 어 그래 안장 먹고 그 삐딱니 네 뭐 안된다 안된다 하시는 분이 뭐 다 하시네 뭐 안돼요 이렇게 하면 정말 안된단 말 이렇게 하면 뭘 안돼 뭐가 안돼 아 정말 이러면 안되는데 정말나 모두가 예스를 노 하지 꼭 저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안되죠 그러면 안되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하면서 할거 다 하면서 웃으면서 하면 안되는데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이런거 알지만 해야 이게 또 미리 성격을 해서 어쩔수가 없어 그게 바로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회 그렇지 돌고 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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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을 까먹었어 따라오세요 여기서 오른쪽 아니여? 이쪽으로 맞아요 유라렘기마? 뭐야 저거 아니야 우린 아닐거야 아니야 어 아니야 튀어 우리 빠르게 튀어야 돼 이제 그치 있어야 돼 누가 우릴 치겠는가 지금 어 우리 위치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가 바로바로 근데 뭐 있었으면은 근처에 있었으면 굴렘이 이미 봤지 이미 봤지 우리를 이미 봤지 우리를 보고도 남았지 우리를 그리고 차를 왜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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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설치해가지고 저렇게 각기주차 해두시면 길막혀요 우리가 좋은짓 한거야 어 그렇지 각기주차만큼 급혐 없지 진짜 그니까 아 이게 참아 좁아 죽겠는데 거기다 진짜 진짜 우리가 정이구나 한거야 여기 앞에 돌 돌 캐고 있는데요 뭐야 저거 누구누구누구 여기 앞에 돌 어 뭐야 아니 아니 랩터구나 갑자기야 랩터가 잡고 있는건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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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시해 야격경식이야 사람만 안 만나면 다행이야 어 철이 아 진짜 무게가 없어 난 무게 없어 그냥 가 우선 집에 가 집에 가다가 다시 오면서도 일단 집으로 와 일단 집으로 안전하게 네 오른쪽에 아까 그 랩터인거 알죠 인간 어 잠시만 오른쪽에 불 들어왔네 저지 아 여기 앞에 앞에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랩터있잖아 개가 아 랩터있는데 비카님 네? 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안된다 어그로 끌면 안된다 했어 안했어 알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야 조용히 어 어 우리 그냥 삼보 나온거야 삼보 여기도 집이 있네 음 제가 살짝 간절기가 있어 음 산책은 너무 많이 산채 우리는 그냥 아 이제 어딘지 알겄다 여기서 아까 랩터 봤지 랩터들 네 한동안은 저쪽에 체로 앙캐로 가는 걸로 합시다 이까지 모는 걸로 합시다 한동안은 아 오케이 저기까지 이제 갈 필요도 없어 철이 없잖아 캐마치자 몇개 없어가지고 혹시 올 필요는 없을까 이거 가볼 수 있나? 가볼 수 있나 이상하게 이거 타니까 사람이 캐고 싶단 말이야 흠흠 사악 그냥 머리 머리 이걸로 머리 살짝 요거 요거 그냥 머리 살짝 요거 딱 들어주고 싶단 말이야 아까부터 쟤 자꾸 같은 말만 쓰고 있는데 누가 자자자자 가자 롱걸스 올 주연자 벌레는 뭐야 가자 사망요우야 가자 자 자꾸 그 밟지마에 나방 좀 피카치 정지 피카치 뒤에 따라가는 거 막 멈춰서 나방들 아 나방 아 그 어 견인 살 때 좀 잘 하셔야지 그 어? 아 그 그냥 좀 뒤에 피하면 될 것을 피하면 될 것을 어 뭐야 아 아니구나 깜놈 어 깜놈 많이 무거워 보여요 머리가 터질 지경이시죠? 갑시다 응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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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어 어 나방 조심하십시오 뭔가 뭔가 귀가를 안전하게 한다는게 좀 낯설다 어 뭐야 아 너무 좋다 오늘 뭔가 이렇게 뭘 하고 꼭 돌아오는 날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안전합니다 갔는데 막 집이 털리고 있고 막 토지공을 좀 막고 올 수도 있어 빨리 가야 되니까 피카치 먼저 가봐 거기 안전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응응 그러게 잠시 야생 트러너 두 마리가 집에서 알짱거리는 거 빼고 11워네? 전 저 문 작업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야야 나는 안에다 사막여우 놀테니까 이거 잡지마 어 야생 사막여우 하나 두니까 그냥 어 그냥 애완용으로 하나 두는 거야 아 그거 밟혀 죽을 던데 레프한테 아 미친 아 백스한테 밟혀 죽어요 그거 그냥 피잉하신 다음에 방황시켜 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테이밍하고 그냥 방황시켜 놓는데 안했어 어 이게 열매인가요? 티라노 티라노는 아니다 주식시키다 놀까요? 이쪽 이쪽 안 이쪽에다 주차 이쪽에다 주차 여기다 여기다 주차 트위치 다운 감사합니다 이쪽이라 하셔도 이쪽이 어딘지 모르게 어 뭐 개미 아이디야 얘 쟤 어떻게 돌아왔어? 뭐야 저거 우리 쪽에 궁려 왜 이렇게 많아? 가시 쪽에 아 저거 위에서 사막에서 떨어진 거 피해 다녀가지고 아 이거 저거 저거야? 야생입니다 야생이요? 왜 들어온 거야? 내려요 피카님 그거 내려요 여긴데 자꾸 아 저는 그거 해놔가지고 힘들리면 0으로 해놔가지고 잠깐만 사막여우 어디갔어 여기 있습니다 어디지? 뭐야 어디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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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있구만 여기다 주차긴데 아니 주먹으로 때리시면 안돼요 그거 너무 세요 아니 이거 아 몽두기 몽두기 아니 이거 저거야 저거 마비 화살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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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러 주먹으로 때리러 사막여우는 주먹이나 몽두기를 때려야되요 아 그래요? 주먹으로 드리치면 어 뻗던데 몽둥이 두방이면 기절해요 걔는 굳이 화살 쏠 필요가 없어 하여튼 잔인하단 잔인해 그냥 이런 애를 몽둥이를 패서 기절시키고 말이야 따끔하게 주사를 놔줘야지 그냥 원래 짐승이나 노예나 두들겨 패야 말을 듣거든요 이게 그 경험담인가요? 아닙니다 예 경험담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경험담인 것 같은데 전 노비 비카님 경험담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말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주차를 좀 맞게 했는데 그래서 막 예전에 막 이렇게 사극 보면은 진짜 나쁜 놈 그런 그 뭐냐 노비가 더 나뻐 나쁜 놈 집안 노비가 더 나뻐 원래 중간 간시배가 제일 나쁜거야 어 그래 저런 걸 배워가지고 말이야 중간에서 중간에서 노비 출신 애들이 더 나뻐 원래 가진 거 없다가 뭔가를 가지게 되면 이게 나무가 없나보네 다 꺼졌네 얘는 야생이들이 들어오지 우리집에 저 이쪽으로 들어오는거야 그니까요 가시 막아놨는데 가시를 더 막아야돼 이게 이렇게 돼 하나야 그냥 죽자 뭐야 이게 애를 건드리면 집에서 개판 나겠지 좋아 어 진짜 못생겼다 사막 사막 캐릭터 진짜 의상 너무 극협이다 아우 아닙니다 충분히 잘생기셨습니다 뭐야 야생 캥거루까지 들어왔네 아니 많아요 지금 되게 잡돋들이 한번 좀 죽여야겠구만 어디였지 아 3개밖에 안되네 아 그러네 우리집이 좀 침범이 당한거 같은데 오우 캥거루가 어우 뭐야 캥거루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한번 캥거루 한번 타봐야겠다 우리 캥거루 한번 우리 캥거루 한번 두 명이서 타보자 치카님 타보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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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네 엄마 아 미칫 아니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산민인칭이 안돼 뭐지 기분이 묘해 아니 잠깐만 야 아니 잠깐만 이건 이건 주머니 타는 정도는 아니네 지금 이게 땅에 박히나요? 뭐야 이게 이게 지금 파이어에그 아니야 파이어에그? 이 자식 이 자식 어우 미친 이거 디바 아니야? 디바? 어 걔 극혐이야 진짜 어 극혐이야 어 진짜 극혐이야 치카님 활 들어봐 그래서 활 들어봐봐 어우 진짜 어우 리얼 극혐 어우 어우 전진형 전진형 파이어에그 어우 아 뭐야 이게 또 야 야한 어우 감당한데 어우 거기서 창 한번 들어봐 아 창이 없어 어 쇠창 한번 들어봐 쇠창 한번 들어봐 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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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봐 쇠창 창 좀 주세요 삐딱님 창 없는데? 어? 야 이러고 이러고 다른 부족집 쳐들어가면 진짜 무섭겠다 저기 앞에서 캥구로 막 뛰어나오는 저기 밑에가 막 이렇게 막 달랑달랑 뾰족해가지고 막 뭐 앞에서 막 어 상상말도 극혐이야 어우 진짜 극혐이지 야 와봐 싸우냐 얘 이 거 짝 안뇽 랜지 방왕쥬 이 거 짝네 캥거루 캥거루 쌈 캥거루 캥거루 아 뭐야 캥거루가 입으로 싸워 왜 캥거루 캥거루 주먹 어디갔어 주먹 캥거루 나무케는 얘기 이게 나무케야 아 캥거루 나무케? 네 뭐야 나 내려줬네 뭐야 이거 아니 왜 내려줬어 다시 타 다시 타 탑승 탑승 퓨전 탑승 펑승 sweeping 엑 아이 뭐야 רה 너 니꿈 З구만 넌 갑 사라 어 어 미친 어 어 잠깐 정화 오 어angen 어깐만 maan wheat 잃어졌어 야 잃어졌어 어 어 야 잃어ived 야 야ば 잠깐만요! 어! 피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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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 커짐! 야야 잠깐만! 개판이야! 페인 안돼! 어 잠깐만! 어! 이거 안된다! 개판이야! 개판은 무슨 전이야? 야! 빛당님! 네! 이리 조.. 정리 좀 해주세요! 개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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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엎아! 아니! 개들 일로와! 밖에 있는 애가 맞아가지고 말이야 troue 개판 사잇 직경 안보이는 Arizona 왓 모델 승희 아아.. 아래 타겠습니다 자석 파우치는 뭐야? 아 여기 탄다고? 와.. 3인치 안됩니다 청구로 안에 이거 거의 그냥 걸어다니는 느낌인데? 시야가? 아 3인치가 안돼? 네 어디 간지 몰라 나 어떻게 생겼어? 극혐.. 극혐 그 자체입니다 알았쓰 자 한번 봐둬봐 예 예 야야 좋아 이래서 우리는 완벽해진다 아니야 합체 오 완벽하다 완벽해 길어진다 야 공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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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송 잘려 방송 잘려 어 공격하면 안돼 공격하면 안돼 더 길어지지마 더 길어지면 안돼 알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안돼 흉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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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딪치면 떨어지네 이게 랩이 높아졌네 아 부딪치면 떨어져? 네 네 되게 부딪치면 말 떨어져요 잠깐만 이대로 이거 이거 한번 우리 캥거루 잡을 수 있나 해봐 신고로요? 띠땅님 아 저 지금 무거워서 못잡아요 잠깐만요 무게 좀 무게만 떨어져 뭐지? 불 불 불 어우 더러워 어우 저 옷도 까매가지고 아우 드러워 생명인데 신신이 여기 어디있지? 여기있다 하 이러면 우리 세명에서 가겠네 야아 그냥 저어 어우 야야 훌륭하다 훌륭해 야 훌륭하다 야 훌륭하다 이거다 오 야 하나 찾았다 콘텐츠 하나 찾았어 여의보 여의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야 대단하다. 새가 이걸 잡아가냐. 어이구. 내려지네. 어 됐어 됐어 됐어. 아 깜짝이야. 우리 종이 달라. 창조경제하는 줄 알았어. 우리 종이 달라. 종이 달라. 종이 다르면 잡종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국경은 없지. 라이거가 그래서 있잖아. 라이거가 자연산이네? 몰랐는데. 불가능은 없다고? 자연의 위대함은 누구인이랍니다. 이 당시에 창조경제 우졌을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류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생겨났지. 지들끼리 했으면 그게 안되지. 이렇게. 어 너는 날개인데 난 없는데 하자.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뭐 치킨도 나오고 그런거 아니겠어? 못나는 새도 나오고. 그런거지. 공평한거야. 역시. 싱싱 올려놓지마 에피카님. 타고 가야하는데 자꾸 올려놓지마. 아 멋있었는데. 저기는 못올라가 우리가. 아 물좀 빨아야겠다. 나무를 좀 캐러 갔다 오겠습니다. 얘들 얼굴을 왜 안을 들고지? 그거 아마 아까 싸웠을때. 아아. 얼굴을 다 흘렸거든. 아 박제같아. 아 저. 저 티라노들이 박제같애. 왜왜왜왜. 왜 뭐가 얼굴 왜. 아 저 문밖에 티라노들이. 아 얘네들. 어. 박제된거 같애. 아 얘네들 그거.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 아니야 지금. 액자에서 튀어나오잖아 지금. 3D TV잖아 3D TV. 와 정말. 굉장해. 얼굴 봐. 대한민국의 과학력은. 세계 제일. 응. 엉덩이 보고싶어. 네? 그거 지지가면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중간에 낑겨가지고. 얘 여기서 뭐해. 뭐하는거야. 잠깐만. 얘 못. 얘 못 나가. 이런. 빼줘야겠다. 자란. 어. 못 나가. 잠깐만 저기요. 오우. 왕망이들 빼줘 왕망이들. 후진. 예전에 아크에서 제일 극혐이었던게 뭐냐면. 공룡이 삐져나가면 공격이 돼. 아. 때려져. 때려져. 지금도 때려져. 지금은 안때려져. 아 맞아요. 맞는건 맞아. 아 그래? 아까도 맞았어. 그래서. 치라노하고. 넥스하고. 초식공격 둘다 맞고 있었어. 아 그리고 우리. 접종할때 꼭 그거 해야된다. 공룡들 방어영으로 해두면 안돼. 공격형으로 해두면 안돼. 공격형으로 해두면 누굴거 해야돼. 그거. 그거 해두면 돼요. 그 중간거 있어 중간거. 공격받으면 공격하는거. 지금 상태. 지금 상태. 지금 상태. 공격설정에 공격적이 이거 아니여? 공격적을 하면 다 사방파로 공격할걸요? 사방파로 공격해서 문제 생기고요. 그럼 공격성향 저항안함 이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항안함. 아 그거 안돼요. 저항함으로 해야되는데. 봤을때 공격함으로 되어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다음거고. 당신의 대상을 공격한다. 아. 아. 중립적. 공격성 등급. 중립적. 맞죠? 어. 중립적 하면 돼요. 네. 그거 해놓으면 돼요. 오케이. 뭐 다 알겠지만은 그거다. 캐릭 그. 공룡 눌러봤을때. 어. 공룡의 그 가운데 판에 있는. 그 검정색. 그 네모 안에 있는게 공격성 등급이. 이게 왜 저항안함으로 되어있어. 얘들아. 정신 안차려? 나 중립으로 해놓으란 말이야. 중립. 그래. 제일. 밖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안 되지. 우리 여기. 소라고동이 있나? 왜. 가있지? 응? 헤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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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뭐. 오늘 뭐. 철도 캐왔고. 쌩쌩이도. 두번째 쌩쌩이 데리고 왔고. 그리고. 캥거루. 거시기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합시다. 어. 여기까지 하고. 다들. 오늘. 자시구요. 내일 어떻게 됩니까? 내일 추석이 뭐하세요? 본가 갑니다. 아. 본가. 빅카님은. 빌려갑니다. 빅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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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원한 건님. 예예예. 빅카님 뭐하세요 내일. 네. 내일이요? 네. 저는. 어디 간다하지만 추석에 고3이 어딘가 내가 다 아는데. 고3이 추석 때 간다는 건 구라야. 그래. 그건 리얼 구라야. 어. 저희 할머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공부하라고. 어. 아니. 농사를 질러 오시라고. 아. 그래. 알았어. 아무튼 알았어. 그리고. 빅카님. 예. 내놓으세요. 아. 네. 안타기 잘 썼습니다. 예예예. 역시. 노회장은 채찍이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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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2부 방송 이제. 악. 어. 오버워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할 수 있으면 합시다. 네. 어. 수고했어요.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